안녕하세요 여러분 로젠제입니다. 일단 이번 영상은 마비노기에 대한 제 개인적인 생각을 담은 영상으로서 그냥 한명의 유저로서 말하는 개인적인 의견을 담은 영상이기 때문에 재미나 이런걸 위한 컨텐츠 영상은 아니구요 바쁘거나 듣기 힘드신 분들은 아래 설명칸에 보시면 제가 요약해서 글을 써놨으니까 그것만 보셔도 충분히 영상 다 보신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하고싶은 말이 정말 많습니다. 하고싶은 말이 정말 많구요 어떻게도 제가 앞으로 마비노기 방송을 하던 컨텐츠를 만드는 등간에 이번 영상은 꼭 올리고 해야할 것 같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은 두달간 여행가면서 여행의 가인 동안에도 마비노기 소식을 들었어요 네 일단 이번 영상은 제가 이번에 일어난 마비노기 세공사태에 대해서 한 유저 개인으로서 말하는 의견이구요 절대로 뭐 그 이상 차원의 말이 아니라 그냥 한명의 유저가 그냥 자기 의견이나 생각을 토로한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음 일단 결과적으로 굉장히 안타깝고 슬픕니다 네 어 이거를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음 일단 먼저 말씀드리면 저는 이번 사태로 인해서 제가 세공으로 직접적으로 피해 입은 것은 없습니다 저는 한마디로 세공 때문에 피해 입은 것은 없어요 근데 그럼 사람들이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니 그럼 너는 세공 때문에 돈 피해 본 것도 없는데 왜 이렇게 화난 영상을 만든 거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어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뭐 저도 정말 좋아하는 게임에서 이런 일이 이러한 게 너무 안타깝고 슬픈데 이런 상황에서 저도 제가 가지고 있는 감정이나 생각을 말하지 않고 나서 방송을 하는 것은 저도 제 스스로가 좀 되게 많이 착잡해지는 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최소한 이런 의견이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은 하고 앞으로 방송이나 컨텐츠를 만들고 싶습니다 일단은 이번 사태는 정말 컸습니다 네 저도 정말 그렇게 생각하고요 이번 건 너무 심했다고 생각하고요 음... 혹시 부족할까봐 이런저런 의견들 글들도 보고 뭐 어떤 사태인지 정리된 글들도 한번 쭉 보고 한 두 번 정도 계속 한번 정독해서 읽고 다 파악을 하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단 개인적으로 너무 안타까운 것은 어... 제 마비노기 친한 친구분도 이번에 정말 접으시더라구요 네 원래 접으실만한 분도 아니고 어... 그 뭐... 제가 뭐 그냥 주변에서 뭐 접는다고 접으면 그렇게 말도 안합니다 근데 이번에 이러한 일 덕분에 정말 그분은 정말 누구보다 마비노기를 좋아하고 사랑하는 분이었는데 어... 확실하게 접으셨구요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친한 분이어서 정말 많이 충격이 왔습니다 그리고 아마 다른 분들도 많이 접으셨다고 들었는데요 솔직히 네 이번 사태로 인해서 접어도 제가 어떻게 잡을 방법이 없습니다 없었습니다 왜냐면 여태까지 마비노기가 이제 15주년이 돼가는 게임인데 그동안 적지 않은 일들이 있었어요 당연히 마비노기에서 잘못된 사건 사고 문제점도 많았고 그리고 이런저런 패치라든가 잘못된 것도 있었고 별일 별일 다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 건 좀 많이 심하다고 느꼈더라구요 어... 신뢰도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확실히 저는 제가 이 영상을 통해서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적어도 그걸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그 마비노기 개발진 분들이나 다른 분들께서 전혀 다시 이렇게 마비노기 방송하고 컨텐츠 만드는 게 결코 이번 일이 어물쩡하게 넘어가면서 다시 제가 그냥 어물쩡하게 하면서 방송하거나 컨텐츠 만드는 게 아니다 라는 거를 확실하게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계속 말씀드리자면 이번 세공통에서 제가 돈 쓴 거에 대한 피해는 없지만 간접적으로는 제가 또 피해를 받더라구요 주변에 사람은 되게 좋아하는 친구들이라는 그런 사람들이 피해 본 것도 있고 그로 인해서 또 적은 것도 있고 단순히 보면 단순히 게임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면 확실히 접는 게 맞긴 해요 주변에서 속된 말로 흑우라고 하죠 그렇게 불려도 솔직히 지금 할 말이 없습니다 제가 너는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 마비노기 아직도 하냐 아직도 흑우냐 그래서 제가 도저히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제가 방송하고 컨텐츠를 또 계속 하려고 한 이유는 그래도 제가 좋아하는 게임이라서 그래요 제가 너무 좋아하고 사랑하는 게임이라서 그래요 그리고 저는 이 게임을 통해서 제 인생이 바뀐 게 맞습니다 너무 많은 일들을 겪어왔고 이 게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 만나고 성격도 많이 변하고 정말 단순히 게임이라고 하지만 게임을 통해서 제 성격도 인생도 삶도 바뀌고 긍정적으로 바뀌고 한 거는 이 마비노기한 게임을 이 덕분에 이렇게 바뀌게 된 거예요 정말 그 하나의 이유입니다 제가 뭐 다른 거 다른 그런 게 아니라 이 게임 통해서 뭐 돈 벌라는 그런 것도 없고 그냥 너무 좋아하는 게임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래서 이 마비노기라는 게임 때문에 이렇게 계속 방송하려는 거예요 컨텐츠를 만들고요 분명히 많은 분들께서도 뭐 게임하는 분들도 그렇고 다른 뭐 방송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뭐 절대로 뭐 돈 벌기 위해서 뭐 뭐 그런 분들도 계실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은 그래도 여기서 만나는 사람들이 좋고 이 게임이 재밌고 즐겁고 사람들 만나는 게 좋으니까 이 게임이 너무 좋으니까 그래도 그래도 마비노기를 계속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일단 마비노기를 뭐 접근하지 않을 거예요 당연히 그럴 생각은 없었는데 계속 일단 방송하고 컨텐츠는 계속해서 만들 겁니다 왜냐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좋아하는 게임인데 이 게임이 단순하게 그냥 한순간에 부서지는 걸 보고 싶지가 않아서 저는 일단 제가 할 수 있는 에서는 최대한 해보려고 합니다 제 친구분께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보면서 마비노기가 이제 앞으로는 신뢰를 찾아가고 회복해야 하는 그런 길을 걸어야 한다고요 제가 봐도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일단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에서는 다른 분들께 그래도 이 게임 통해서 즐거움을 주고 또 이 마비노기한 게임을 조금이나마 더 좋게 만들고 더 좋은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다만 정말 다마 이제 다음에 또 정말 뭐 이런 일이 일어나면 저도 그때는 쓰읍 적어도 이 마비노기 컨텐츠나 이런 거 만드는 건 그만두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뭐 이정도급의 일이 일어난다는 게 그렇게 빨리 일어날 거라고 생각 또 다음에 엄청 빨리 뭐 바로 일어날 거라고 절대 생각 안하지만 혹시 그런 일이 일어나면 저도 일단은 진중하게 좀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까지 말씀드릴 의견은 그냥 유저로서 개인의 의견으로서 한 말이고요 그냥 간단하게 이런 겁니다 저는 이번 사태를 통해서 마비노기에게 상처받고 좀 속상하고 안타깝고 슬픕니다 그런 감정이에요 그래도 제가 좋아하는 게임이니까 저는 그래도 계속 할 거고 더 좋게 만들어가기 위해서 노력할 겁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상 로젠젠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럼 즐거운 마비노기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